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당에서 치러진 공직선거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니까 사전투표 10주년 동안 치러졌던 10번 이상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두 다 일란성 쌍둥이 선거입니다. 조작방법도 동일하고 오로지 변수 조작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몇 표를 훔칠 것인가 조작감만 달랐지 일란성 쌍둥이인 겁니다. 꼭 같은 방법 꼭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다 일란성 쌍둥이 4둥이 5둥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고 그것에 맞춰서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죠.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속에 15.09%가 오셨는데 선관위가 몇 프로이로 뻥튀기 한 겁니까 22.64%로 신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얼마나 부풀렸습니까 7.55% 부풀려 가지고 3만 7771표의 장무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사전투표율 양일 사이에 계속해서 표를 집어주는 거 아닙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꼭 같은 방법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게으르하기도 보다도 10년 동안 혁신 없이 똑같은 선거 방법을 부정선거 방법을 사용해 온 겁니다. 10년 동안 하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이 단순한데 선거의 부정 방법이 핵신하기도 힘들겠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또 2027년 대통령성에 꼭 같이 실시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2, 300만 표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 또 대통령 만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의 동이 20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으니까 거소선상투표 그다음 20개 관내 사전투표에 있죠. 그래서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얼마나 쑤셔 넣는 거 보면 이게 염창동이잖아요. 20개 동 가운데. 염창동에서만 2,824표를 집어넣네요. 꼭 같은 방법을 쓴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방법을 썼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꼭 같은 방법을 쓸 거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있는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다 표를 만들겠죠. 그러면 잘 보이는 친구들은 좀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쿡 찍어서 뭡니까 그냥 낙선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일한 방법 가짜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보다 5,647명보다도 2,824명을 더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8,471표가 염창동의 사전투표자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똑같은 방법은 붕어빵처럼 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붕어빵처럼 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4월 10 그냥 네 군데만 본 겁니다. 네 군데만 봤는데 네 군데대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4월 10일 총선 전국에서 다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훈 후보 맨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대 몇으로 발표했는가 하니까 류삼령 45% 득표율입니다. 나경훈 53%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온 제야 전문가께서 이 45대 53 숫자에 포함된 규칙 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보니까 45대 53이 아니고 38대 61로 나경훈이 압승한 겁니다. 38대 61로 나경훈이 압승했는데 14,530표를 유령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를 류삼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38%에 더해 준 거죠. 그래서 38%를 45%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점검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중앙선거안인의 홈페이지에 다 공개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14,530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조달했냐 사전 투표자에 온 사람에 비해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을 부풀린 것이 9.2%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9.2%만큼 유령사전 투표자를 만드는 그 표수가 14,530표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류삼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38%가 48%가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사전 투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율 동작을 해. 류삼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전 투표 득표율도 3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의 3 3%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를 올려준 겁니까? 53% 정도 올려준 겁니다. 그럼 53 빼기 38은 15%인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의 15%만큼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몇 프로를 여러분들 그냥 줄였습니까? 46%를 줄인 겁니다.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런 수치를 선관위가 다 만드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런들 이야기하는 논평을 보고 대통령의 자세나 국민의힘에서 당선자였지만 낙선자가 돼버린 후보들의 침묵을 보면서 그냥 이게 이 나라의 수준이구나 이 나라는 앞으로 이 소위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0%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나경훈 후보가 몇 프로 받느냐 62%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62%의 상당수를 여러분들 나경훈 후보의 62%의 표를 던지신 분들은 다음에 사전투표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62%가 상당수가 여러분들 자리새로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그게 역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 수는 뭡니까 저걸 이롭게 하는 거죠. 류삼령 후보와 함께 넘어가게 된 거죠. 62% 46%를 줄인 겁니다. 동작을 투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경훈 후보한테 당일 투표에서 60%를 주고 사전투표에서 62%를 준 겁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사전투표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하셔가지고 당일 투표하시게 되면 표를 안 뺏깁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두 장당 한 장을 뺏기거나 세 장당 한 장을 뺏겨가지고 그게 상대방 표에 더해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능하면 사전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한 4년간 선거 데이터를 많이 만졌지만 특정 후보가 당일 투표에도 60%에 진입하고 사전투표에 60%에 진입한 건 거의 처음 본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지면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 측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참 나라가 딱하게 된 거죠. 딱하게 돼가지고 모두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여이자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고 이제 국민들이 참정권을 선관위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의 처분에 따라가지고 그냥 정해주는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이런 가슴에 앉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그냥 공 박사가 열심히 떠들고 또 가끔가다 이런 댓글에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에 나와서 거리에서 이런 분들 또 운동도 하고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적어놨고 아니 공 박사가 지금 64세가 되는 사람이 유튜브하기에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힘들 건데 거리까지 나와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글을 남기셨더군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 여러분들 순수 방송 준비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거리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데모도 하고 뭐도 해달라 얼마나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뭐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 좋아요를 한 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박용찬 후보도 재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신청 안 하죠. 왜 그러면 대법관들이 다 한 통 속인 걸 이제 다 봤잖아요. 그럼 민경욱 전 의원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박용찬 후보도 4.15 총선에 본인이 당한 것을 잘 압니다. 알지만 입을 다물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사회가 대법인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 서울동작동을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만 4천 5백 30표를 투입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1만 5백 30표를 투입하고 관외 사전투표에 400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사수 5만 8천 118표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고 4만 3천 5백 30표 4분의 1은 1만 4천 5백 30표는 선관위가 제조 생산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홍영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재료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4천 5백 30표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실제 사전투표는 27.34% 발표 사전투표는 36.94% 이렇게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9.2%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것이 1만 4천 5백 30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류삼령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는 37%밖에 안 되는데 1만 4천 5백 30표를 더해줘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류삼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53%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경훈 후보는 진짜는 사전투표율은 62%인데 선관위 발표를 보게 되면 46%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런 방법을 2027년 대통령 선거법이나 계속 할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참 정권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딱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고착화가 돼가지고 그냥 선거가 그냥 하나의 이벤트 쇼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계속하기 위한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 것이고 그냥 착 여러분들 뭡니까 엎드릴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재검표 신청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제 학습된 무기력함이 있는 겁니다. 재검표를 신청해봐야 지역선관위가 위조투표지 넣어가지고 투표함을 완전히 통괄이 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대법관들은 다 덮을 것이다. 그렇게 다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된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함이 지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의 이런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뚱뚱하지 않습니까 13% 12% 12% 이렇게 홀쭉하죠.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에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제야 전문가가 복원한 상태가 이건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정말 동작을 구민들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정말 대단한 신분이 드리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6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완전히 몰표를 나경훈 후보와 함께 그냥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를 차지했는데 조작을 통해가지고 패배했습니다. 나경훈 후보도 55% 정도 얻었으면 패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이전에 나경훈 후보가 조작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최소 6% 이상 정도의 득표율을 올려주셔야 나경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내보냈는데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나경훈 후보는 60%의 당일 투표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종합 버전인 겁니다. 이 간단한 도표안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인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처럼 침묵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냥 선관위와 한패가 돼서 여러분들 이 체제를 유지할 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한 조작국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냥 솔직한 그런 표현인 거죠. 물론 사람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대한민국이라 부르시고 아무튼 간에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고착화된 그리고 체질화된 나라가 이미 10년째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얼마나 질기고 여러분 강하겠습니까 대법관들이 뭉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다 발표해도 그냥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심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든 거죠. 이게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들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나오네요. 나경훈 후보가 류삼령 후보를 얼마나 격차로 이겼는가 하니까 2만 4천36조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것을 1만 4천5백30표를 류삼령 후보의 사전투표특보수에 더해줘서 그 표 격차를 9천5백6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1만 4천5백30표를 류삼령 후보의 사전투표특보수에 대해가지고 표 격차를 2만4천표에서 9천5백표로 줄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고 저는 이것이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물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지금 나이도 있고 자식들이 다 키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께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채널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줄기차게 여러분들 이 거대한 악과 대항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촌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 중산층 출신이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지 않습니까. 주변의 친구들 다 계산해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남 좋은 일 왜 시키노 이거죠. 남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면 되는 거지. 남 좋은 일을 왜 시킨 겁니까. 그래도 내가 촌 출신이라서 주판 두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더디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래서 되나 이런 간단한 의문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의 탈을 쓴 것도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이 진실을 다 깔아뭉겨서 되냐. 2만 4천 표 격차를 낸 후보의 표를 9500표로 줄어놓은 걸 보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계학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통계학과 교수님 가운데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네. 뭐 불편하겠죠. 국가 지원금 받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동료 교수들한테 찍히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다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내려가는 겁니다. 나라가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겠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